변경능기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테마 28강 나갈 부분이고 나갈 내용은 변경능기 쪽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능기는 언제 실행할 등기이고 종류가 어떤 게 있고 어떤 방식으로 실행할 것인가를 공부하시면 이 부분은 충분히 넘어가는데 변경능기란 것은 종류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면서 종류를 먼저 이해할 때 다시 공부고요. 두 번째는 특히 권리변경능기 할 때 실행방법 어떻게 등기 실행할 것인가를 공부하시는 것이 사실 공부가 됩니다. 여기 단독신청할 등기냐 공동신청할 등기냐 세분하신 다음에 각종 등기에 대해서 신청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을 공부하시면 이 부분은 넘어가는데 시험문제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출제하지는 않고 권리변경 쪽에서 출제를 많이 하니까 그 내용 위주로 공부하시면 충분합니다. 변경능기라는 것을 실행하는 목적이 등기의 일부가 실체관계와 불일치가 발생했는데 불일치가 언제 발생하느냐 등기가 끝난 이후에 후발적으로 등기상 일부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 이때 바로 적게 된 것을 변경능기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요거랑 비슷하고 똑같은 것이 경정능기라는 것도 있는데 경정능기라는 것은 원시적으로 등기상 일부가 잘못된 경우에 이때 경정능기하게 되어 있고 일부가 잘못되어 있는데 등기 끝난 이후에 잘못된 것을 바로 적을 때가 변경능기로 실행을 합니다. 원시적 일부라만 나올 때는 경정능기이고 후발적 일부일 때는 변경능기하게 되어 있으니까 두 개 구별하시되 변경능기의 종류라는 것은 다섯 개가 정해지는데 먼저 하나씩 세분한 다음 요거만 잘 세분하시면 되고 넘어갑니다. 먼저 표제부의 실행을 등기로 표시라는 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거는 표제부 상에서 실행을 변경능기가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사항란 변경능기에서 사항란은 갚구나 을구에서 실행할 등기에서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표시란 변경능기의 경우는 부동산 변경능기라고 나오는데 부동산 변경능기의 경우는 토지의 경우는 지목이 바뀐다거나 또는 면적이 바뀌는 경우 건물의 구조가 바뀌는 경우 건물의 종류가 바뀌는 경우 건물의 면적이 바뀌는 경우 등에서 건물이 또는 토지가 실제로 바뀌는 경우 물리적 변경을 의미할 때 부동산 변경을 의미합니다. 지목이 바뀐다거나 토지 분할합병이 생기면서 면적이 바뀐다거나 건물의 구조가 바뀌는 경우 건물의 종류가 바뀌는 경우 면적이 바뀌는 경우 마찬가지이고 이거 이외에도 부속건물을 신축을 통해서 부속건물에 대해서 구조 종류 면적이 추가하려는 경우 통칭해서 부를 때 부동산 변경능기로 맞습니다. 부동산 변경이 생기게 되면 항상 표시부라는 것은 공통점이 선 먼저 대장을 정리한 다음에 대장을 정리한 이후에 등기를 고치는 게 순서가 되어서 대장이 정리가 된 날로부터 1개월 내 신청하는 것이 의무 비전이고 소유권자가 신청한 의무가 따라 나옵니다. 1개월으로 신청하도록 의무가 돼 있지만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과태료가 없고 방식은 언제나 주등기 방식으로 등기하는 것이 과정상 차이점이니까 참고하시되 표시부라는 것은 신청의무가 1개월입니다. 두 번째 나온 것이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부동산 표시 변경이라는 것은 부동산은 물리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행정상 바뀌는 경우로서 토지의 소재가 바뀐다거나 또는 소재 이외에도 집원이 바뀌는 경우 등을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은 가만히 있고 행정구역 변경이 생겨서 소재와 집원이 바뀌는 경우를 부동산 표시에 변경을 합니다. 같이 부를 때 그냥 부동산 표시 변경이란 말 쓰지만 세분하게도 둘이 세분할 수가 있고요. 이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소유권자가 1개월을 신청하도록 의무화가 부여가 되며 대장 바뀐 날이죠. 똑같이. 그 다음에 신청할 때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 방식으로 실행을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부동산 변경 등기도 1개월에 신청하셔라.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도 1개월에 똑같이 하게 되어 있으며 방식은 언제나 주등기로 실행하는 것이 방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지권 변경이란 것이 나오는데 대지권 변경이란 것은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대지권은 아파트 대지에 있는 지분을 대지권이란 말 씁니다. 대지권이 바뀌는 경우는 대표적인 얘기가 규약대지에 의해서 바뀌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규약대지란 것은 아파트 대지가 이렇게 존재한다 가정을 하고 건물에 서 있습니다. 아파트 건물에 서 있는데 건물 주민들이 우리도 헬스크럽 짓자고서 합의봅니다. 합의본 다음에 헬스크럽 지우려고 단지 내에다 헬스크럽을 이렇게 하나 지울 수 있을까 이게 문제인데 건물 하나 단지 지울 수 있을까요? 지울 수 있을 것 같지요. 하지만 안됩니다. 왜 못 짓느냐. 이 건물을 지을 때 애초에 대지 면적본에 건축 면적을 가상해서 검표율을 따져가면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건물을 막 또 짓게 되면 검표율이 초과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이런 건물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헬스크럽 짓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땅을 사서 합쳤어요. 입주할 당시에 이 대지가 있었죠. 입주할 때 대지를 법에서는 법정대지란 말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조그만 합쳐지는 대지를 규약대지를만 쓰는 겁니다. 약속을 통해서 대지를 만드는 경우에 규약대지가 합병을 하게 되면 토지 면적이 커져요. 면적도 커지고 소유자 간의 지본도 조금씩 바뀔 것이며 그 다음에 규약을 폐지한 다음에 자꾸 말에 나오는 일이 안되겠다 싶어서 이 건물을 다시 토지를 분할해서 처분해 버립니다. 팔을 경우에 입단을 분할하게 되면 면적이 감소가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지본도 적어집니다. 그럼 아파트 대지의 경우는 이렇게 합병하고 분할을 통해서 바뀔 수 있는 거라는 것은 규약대지가 가장 큰 사유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법 공부할 때 집합건물 대지는 분할 청구할 수 없다. 이건 법정대로 얘기하는 것이고 다만 규약상 대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약대지란 것은 분할도 가능하고 합병도 가능해서 대지권이 바뀌는 경우가 대지권 변경 등기를 의미하는데 대지권이 바뀌는 경우도 등기할 장소가 표지부입니다. 표지부여서 언제나 1개월로 신청하도록 의무화가 된 것이며 방식은 주등기로 실행을 합니다. 가만히 놓고 보니까 표지부상 변경 등기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공부할 것이 어떤 등기하느냐 이거 세 분 하셔야 돼요. 부동산이 물리적으로 바뀌는 경우를 부동산 변경 등기를 하고 행정상 바뀌는 경우를 부동산 표시에 변경 등기를 하더라. 그 다음에 대지권이 바뀌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더라. 이런 경우 전부 다 공통적으로 1개월로 신청하도록 의무화가 돼 있으며 방식은 언제나 주등기로 실행하게 돼 있는데 표지부는 부기등기 일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기등기라는 걸 배우긴 배웠는데 부기등기라는 것은 갚고 날고 들어갈 수 있다 할지라도 표지부는 못 들어가니까 언제나 표지부는 주등기 방식으로 실행하도록 규정돼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줄여서 표지부상에서 변경 등기라는 것은 소유권자가 몇 개월 내 1개월 내 신청할 의무가 발생할 것이며 신청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과태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언제나 주등기로 실행한다 해서 묶어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번엔 값고일구 변경 등기 사유로 내려갑니다. 값고일구의 경우는 사항란 변경 등기라는 말을 사용하고 값고나 을구상에서 실행할 등을 의미하는데 먼저 나온 것이 등기명인 표시의 변경 등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등기명인의 경우는 등기부상 권리자를 등기명인 그래요. 권리자가 누구인가 표시라는 것은 권리자의 성명하고 주소하고 주민번호가 등기가 됩니다. 등기된 이후에 권리자 스스로 개명을 합니다. 이름 바뀌겠네요. 이름 바뀔 때 실행할 등기가 바로 등기명인 표시의 변경 등기라고 부르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권리자가 살고 있다가 이사를 갑니다. 이사 간 경우도 실행할 등기가 바로 주소 변경에 따른 등기명인 표시의 변경 등기랄 것이고 또 주민번호가 바뀌는 경우도 있을까요? 주인번호가 바뀌는 경우가 있을까요? 바뀌는 경우가 있나? 제가 알기로는 두 명이 있는 것 같은데 한 명은 하리수. 하리수라는 연예인이 남자일 당시에 1자로 시작됐다가 성전원 수술한 다음에 2자로 바꿔서 주민번호가 2자로 시작되면서 바뀐 경우가 있고요. 또 한참 논쟁이 많았던 정치권에서 조국 전 장관 딸 그 딸 주민번호가 2월 상에서 9월로 갔다 다시 2월로 바뀐 게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열심히 될 것 같아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성명, 주소, 주민번호 바뀌는 경우를 통칭해 부를 때 등기명인 표시의 변경 등기라고 부릅니다. 이 이름받기 주소 바뀌는 경우 신청한 의무가 없습니다. 등기하든 말든 재량상의 의무상이 아닌 게 원칙인데 등기 실행할 당시에는 이름받겠다고 해서 순위가 뒤로 밀리면 안 되니까 언제나 보기등기입니다. 언제나 보기등기 방식이지. 오타예요. 언제나 보기등기 방식으로 실행하게 되고 주등기란 말은 나올 수 없으니까 요거 하나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보기등기 방식으로 실행하는 것이 차이점이니까 이름받겠다고 해서 순위 밀리면 안 됩니다. 언제나 보기등기 방식이 있는 요거 오타가 하나 씁니다. 하나 수정해서 고쳐놔주시고요. 보기등기 방식으로 실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명인 표시에 변경등기란 것은 언제나 무슨 등기방식 보기등기 방식이니까 요거 하나 수정해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것이 권리변경등기인데 요거 하나 고쳐야 되지. 언제나 주등기가 아니라 언제나 보기등기로 고쳐놔야지 옳은 말이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권리의 변경등기가 중요합니다. 시험은 대부분 여기서 출제를 많이 했는데 출제가 권리변경이라는 얘기는 등기된 종류가 등기된 이후에 권리가 바뀌는 경우로서 전세금에 대해서 증액이나 감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저당권의 경우는 이자가 바뀌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자가 바뀌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전세권 존속기간이 바뀐다거나 지상권의 지로가 바뀐다거나 임차권의 차인 바뀐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칭해 부를 때 권리의 변경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등기신청으로 무형사에 달라지는데 지금 위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의 경우 등기신청은 전부 다 단독신청할 등기입니다. 단독신청할 등기로서 권리자 혼자 오면 되겠지만 권리변경할 때만큼만은 등기신청이 공동신청할 등기로서 하나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변경등기 총 5개가 정해져 있는데 하나만 공동입니다. 뭐만 공동일까요? 권리의 변경등기 하나만 공동신청할 등기이고 나머지 전부 다 단독신청할 등기로서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단독이 다 많고 하나만 공동이더라. 어떤 게 중요할까요? 당연히 하나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권리변경 하나가 공동신청할 등기니까 이런 거는 꼭 주의하시고 그럼 전세권 바뀌었다거나 이자가 바뀌었다거나 존속기간이 바뀌는 경우에 신청할 의무는 있느냐? 의무는 없습니다. 의무라는 것은 표지부등기일 때만 1기율로 신청하도록 의무가 정해진 것이고 값골구의 변경등기라는 것은 신청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등기 실행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인데 원칙은 권리변경등기에는 부기등기의 원칙입니다. 부기등기를 원칙으로 해서 실행하는 게 원칙이 돼 다만 등기상 이하한 게 있을 경우에 여의가 중요해요. 이하한 게 있을 경우에 그 자의 승낙소가 있느냐 없느냐 따져갑니다. 승낙소가 있는 경우는 방식은 부기등기 방식이고 없을 경우는 주등기 방식으로 등기하는 것이 차이첨이 되어서 승낙소가 있는 경우는 부기등기 없으면 주등기 방식이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부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 사실 공부예요. 그럼 사례가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한번 따져보자고요. 여기 올려놓은 상태에서 권리변경등기 할 때 원칙은 무슨 등기 방식? 원칙은 부기등기 방식입니다. 원칙은 부기등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등기상 이하한 게 발생했을 때 그제 승낙소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찾아가는 것이 문제예요. 예를 들어보자고요. 1순위에 전세권이 등기되어 있습니다. 전세권이 1억 등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전세권이 등기됩니다. 전세권이 1억 등기된 상태에서 2순위로 저당권자가 들어옵니다. 저당권자가 들어오는 상태에서 똑같이 저당권 들어왔는데 문제는 여기는 전세금을 증액을 하고 싶어요. 증액하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을 증액을 한다 가정을 했고 여기는 2천만 원을 감액을 하더라. 지금 임대차법에 대해서 5% 이상 증액 못하게 되어 있지만 예를 들은 겁니다. 그냥 2천만 원을 증액하는 경우와 감액하는 경우에 후순위권자인 저당권자가 승낙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문제예요. 전세금이 바뀌는 경우에 이한계인 후순위 권리 결정에서는 득이 될 수도 있고 피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2천만 원을 증액을 하게 되면 도움이 될까요? 피해가 될까요? 1순위 금액이 1억 2천대버리게 되면 후순위권자가 피해 있겠죠. 이때는 이한계인이 저당권자가 승낙할까 안 할까 승낙 주고당합니다. 승낙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여기 2천만 원 감액하는 경우는 전세금이 8천만 원 떨어지니까 후순위권자에게 도움이 돼요. 이런 거 승낙받을 필요도 없지만 승낙 있다가 가정을 해보자고요. 승낙했던 가정 안에 승낙서가 있고 없더라. 그럼 승낙서가 있는 경우 무슨 등기 실행하느냐 보기 등기 방식으로 등기하는 것이 과정이에요. 보기 등기라는 얘기는 1번 전세권이 바뀌다 보니까 1회 보기 1호로 1번 전세권 변경 등기 실행을 해주고 전세금을 8천만 원으로 변경을 합니다. 전세금이 얼마나 바뀌었나요? 앞으로 8천만 원 바뀌었는데 이 8천만 원이 된 것은 1회 보기로 부기 등기예요. 그럼 1회 보기로라는 얘기는 2순위보다 순위가 앞서게 됩니다. 그럴 경우는 옛날 사항 둘 필요 없으니 옛날 사항을 지어버립니다. 1번을 그럼 전세금이 1억이 지워지면서 8천만 원이 됐다. 확인하면서 계속 순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보기 등기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등기하는 것이 과정인데 문제는 1억에서 2천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을 하게 되면 승낙하지 않더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승낙서가 없는 경우는 주등기 방식으로 가는 것이 방식이에요. 주등기라는 얘기는 1, 2, 3순위로 3순위로서 1번 전세권 변경 등기 실행을 하고 전세금을 1억 2천만 원으로 변경을 합니다. 변경을 했을 때 전세금이 1억 2천만 원이 되어버렸는데 1억 2천만 원이 몇 순위냐. 3순위입니다. 3순위라는 얘기는 2순위보다 순위가 다 밀려버려요. 다 밀리는 게 이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천세금이 바뀌기 전까지 1억이라는 돈은 계속 1순위로 앞서 있었는데 증액이 되면서 1억 2천만 원이 되어버리니 3순위로 밀려버리더라. 이럴 경우는 이 중에 1억은 계속 앞서 있었으니까 이건 놔둬야 돼요. 놔두면서 3순위로서 등기해 주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그러면 전세금 1억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전세금 1억은 1순위로 앞서 있는 것이고 증가한 2천만 원만 순위 밀리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옛날 사항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기등기로 가는 경우 옛날 사항을 놔둬야 될까 지워야 될까 부기등기로 옛날 사항을 이렇게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지우니까 부기등기는 종전사항을 지운다. 지우는 것을 줄여서 주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표현사항으로 말수하는 표시를 기록한다 돼 있고 그 전말이 붉은 선으로 지운다. 그 한자어 표기가 붉은 주자에 집어넣어서 주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주말 지우게 되어 있고 반대로 주등기로 가는 게 옛날 사항을 지워서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말할 수 없다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에요. 여기를 물어보는 게 문제인데 공부할 당시에 어떻게 기억하시느냐 여기는 꼭 외워놓으실 것이 승낙서가 있느냐 없느냐 따라 움직입니다. 승낙서가 있으면 부기등기 없으면 주등기 부기등기를 옛날 사항을 지운다. 주등기는 지울 수 없다 해서 외울 때 승낙받아서 부기부기 춤추러 주말에 놀러간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한 장 풀면 되니까 승낙받아서 부기부기 춤추러 주말에 놀러간다 이렇게 외우고 넘어가시는 게 유료입니다. 승낙받아서 부기부기 춤추러 주말에 놀러간다 이 말을 기억하시면 승낙서가 없는 경우 어떤 등기 방식인가 세분할 수 있게 됩니다. 승낙서가 있더라 받아서 부기부기 주말이죠. 승낙서가 있으면 부기등기 없으면 주등기 방식으로 가는 것이 큰 차이점이니까 이렇게 세분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사실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떠드는 내용을 다시 한번 가볍게 압축하게 되면 자 책에도 돌아가서 봅니다. 표제부 변경등기라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느냐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표제부 변경등기라는 것은 부동산 변경등기 부동산 표시의 변경등기 대지권 변경등기의 경우는 전부 다 소유권자가 몇 개월를 신청하더라 1개월를 신청하는 의무가 발생할 것이며 언제나 주등기로 수시를 하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표제부라는 것은 순서가 먼저 대장부터 정리한 다음에 정리를 고친다 해서 표제부라는 기본어치기 선, 대장, 후 등기 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순서대로 이렇게 기억하고 넘어가시되 1개월의 기산점은 대장 등록일로부터 1개월를 신청하는 게 의무 규정이 돼 신청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과태료 부과하지는 않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이름 바뀌고 주소 바뀔 때가 등기 명인 표시에 변경등기라는 것은 의무 사항이 없는데 단독 신청할 등기 대 언제나 주등기가 아니라 부기등기라고 고치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부기등기 방식으로 참고하고 넘어가시고 권리변경등기의 경우는 또 원칙은 부기등기방식이 돼 이하한 기인이 있느냐 없느냐 이하한 기인이 있을 경우는 그제 승낙서가 있을 경우에 부기등기 없으면 주등기 이 두 개가 비교가 생기다 보니까 대부분 출제는 여기서 문제를 걸고 들어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권리변경등기 할 때 원칙은 부기등기방식이 돼 등기 이상 이하한 기인의 승낙서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와 나눠서 승낙서가 있는 경우는 도기등기방식 없을 경우는 주등기방식이니 이렇게 세분하고 넘어가시면 충분히 이 부분 찾아내서 문제 풀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 출제는 여기서 출제하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 공부하시는 것을 공부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충분합니다. 변기 없는 게 떠들은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경제 없는 게 공부하실 당시에는 여기를 어떻게 공부하시느냐 이거를 경제 없는 게 공부할 당시에는 똑같아요. 나중에 경제 없는 게 공부할 당시에는 똑같은 것이니까 여기를 경정, 여기도 경정, 여기도 경정, 여기도 경정, 여기도 경정 똑같이 공부하시면 똑같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세분하시는 게 공부가 됩니다. 변경등기 하나 잘 이 박스 하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충분히 관련된 문제 풀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되 총 변경등기 몇 가지 있더라? 변경등기 5개가 있던데 하나만 공동입니다. 권리변경할 때만 공동신청할 등기고 나머지 전부 다 단독신청할 등기다 보니까 세분해서 시행하시되 등기실의 방식에서 여기에 문제가 나오니까 잘 세분해서 공부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떠들은 내용,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OX문제로 한번 꼭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공부해서 내용을 잘 이해하시게 되면 여러분도 변경등기 문제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잘 세분하시고 공부하시기를 바라고 또 이번 시간 배우신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딱 있어요. 권리변경할 때 그거 하나만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참고해서 한번 잘 읽어보시면 문제 풀을 때 충분히 풀릴 겁니다. 이번 시간도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